나에게는 4명의 남자친구가 있다 나에겐 4명의 남자친구가 있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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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하지 말랬지? 가자 밥 먹었어? 잘 지냈어? 야 너 근데 진짜 부럽다 뭐가? 나도 저런 훈훈한 남자친구가 있으면 매일매일 학교 다니기 행복할 것 같은데 쟤네? 그럼 보기만 해도 이렇게 행복한데? 아 같이 있으면 얼마나 설레일까? 난 말도 한 번 제대로 못 걸어봤는데 넌 쟤네한테 설렌 적 없어? 나? 그러고 보니 있었다 아주 잠깐이지만 설렜던 순간 다일링 아우 인 러브 인 하우 피플 풀 인 러브 인 미 미 뭔데? 봐봐 봐봐 가사 해석하는 거구나 이거 가사 해석하는 거구나 어 음 잠깐만 여기서부터 하면 되지 어 하우 피플 폴舞 하우 피플 amps 하우 피플 라인 러브 민 스휼 리어스페entle People fall in love, how people fall in love, in mysterious ways. 그 전엔 그런 거 전혀 못 느꼈거든? 분위기 탓인 것 같기도 하고. Me, I fall in love with you every single day. 나는 매일 당신과 사랑에 빠져요. Me, I fall in love with you. 듣고 있어? 응. 응, 응. Well, me, I fall in love with you. 아, 몰라. 나중에 할래. 야, 그래서 도대체 언제 공부할래? 에잇. 갑자기 예고 없이 그렇게 들어오니까. 놀라서 그랬던 거 같기도 하고. 나한테 매일같이 장난치는 다원이 있잖아. 오늘은 그냥 나랑 놀자. 내일 더 그냥 나랑 놀자. 답답한 도시를 떠나서. 오늘은 그냥 나랑 놀자. 남라. 빨리 와. 내가 예뻐해줄게. 남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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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업 시간이 누가 오니? 남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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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나와. 남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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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런 거 해주지 마. 야, 버릇 나빠져. 너 언제까지 편식할 거야? 너 당근 못 먹잖아. 왜 자꾸 그래? 우리 애 기죽게 왜 그러세요? 먹어. 그동안 너무 익숙해서 몰랐던 거지. 내가 그렇게 챙김받고 있었다는 걸. 나 안 먹어. 어, 잘 가. 조심히 가. 멀리 안 나가. 김밥 하나만 먹고 올게. 자, 너 당근묵 먹지? 먹어봐. 이참에 극복해. 당근만 빼고 줘. 먹어, 먹어. 살 너무 빠졌다. 볼이 푹 들어갔네. 잘 먹네, 잘 먹네. 나 안 먹어. 먹지 마, 다 먹어. 휘영아, 방학 때 뭐 했어? 나 그냥 쉬웠어. 어디 갔다 갔어? 내 여행을 안 좋아해가지고. 지금 못 쓰는 거야? 기관해. 아무것도 안 해. 미안. 야, 애들한테 말 좀 친절하게 해줘. 야, 내가 가사사한테 한번 볼래? 벌써? 봐봐. 야, 줘봐, 줘봐. 내가 읽어줄게. 네 이름은 딩고? 난 네 마음속으로 고고? 생각해보니 다른 애들하고는 말도 잘 안하고 잘 웃어주지도 않던 애가. 나한테는 웃어주고 다정하게 대해주니까. 내가 조금은 특별한 사람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. 네 이름은 딩고? 난 네 마음속으로 고고? 넌 내 맘 뭔지 알아줄까? 난 네 미소에 오늘도 줄까? 라임이... 라임 맞나? 라임 그게 좋은 거거든. 괜찮지 않아? 응. 나 이 타임라임으로 빙고 넣어볼까 생각 중인데. 나도 그 생각했어. 넌 나만의 빙고. 그래. 괜찮아. 잘 썼어. 이 정도면 흘리고. 좋, 좋다. 내 이름은 딩고. 네. 그리고 찬이 말인데. 야. 너 계속 앞에 안 보고 다닐래? 안녕. 너 오늘 수업 끝나고 바로 학원 갈 거야? 무심코 봤는데 어깨도 넓고 키도 꽤 많이 커졌고. 평소에는 아무 느낌 없었거든? 음... 예전과는 다르게 남자다워졌다고 해야 하나? 야. 어? 너 무슨 생각해? 어? 뭐 그... 연습 한다고? 어떻게 할 거야? 어차피 나 학원 숙제도 해야 되고 기다릴 수 있어. 그래. 평소에는 그냥 귀엽게만 봤었는데. 언제 이렇게 달라진 건지. 그때 잠깐 설레긴 하더라고. 그리고 끝? 그들이 아무것도 없었다고? 그럼 끝이지. 뭐가 더 있냐? 친구 사이에. 남녀 사이에 그런 게 어딨냐? 설레놓고? 그들은 아무 감정도 없었다고? 에이. 야. 빨리 와. 알겠어. 알겠어 뭐. 하지 말라고 그냥. 언니가 알고 지낸 게 몇 년인데. 친구야. 아빠. 그냥 친구.